1. 남자들 3. 남자들 그래, 얼마만 남는 클럽인데 섹시하게 짝 뺄 거 같지? 걱정 마! 오늘 남자들 다 나만 쳐다볼까? 그래, 빨리 와! 그저 남자들이랑 나 참 섹시한 여자만 보면 환장을 해요 저기요! 뭐야, 벌써 작업 들어오는 거야? 참 빠르다 빨라 뭐예요? 지금 저한테서 엇보시는 거예요? 그게 엉덩이에 휴지 걸렸는데 네? 아! 똑발려!